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가장 그런 지명도가 있고 서울에서 본선 경쟁력이 강한 나경원 후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며칠 전에 이제 10월 11일부터 며칠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실대를 여러분이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석학을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아주 큰 사건이구나 이 선거 사기범들이 그동안 7번의 공직선거에 사용됐던 상대방이 이미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이른바 조작가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을 포기하고 가장 확실히 성공을 담보받을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여기서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 태도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는 이 방식을 2024년도 총선에서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여러분 한 분야를 깊숙이 받아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역사에서 일종의 분수령 터닝포인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조작가 방식을 포기하고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오로지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확보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밀어주는 이 방식이 앞으로 총선 대선을 비롯해서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확산되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러면 많은 시민들이 2025년 총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같은 수법과 같은 수준의 조작이 단행되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걸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분석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나온 결론이 여러분들 바로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 도덕질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소를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블당 단독으로 최소 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만 하더라도 개헌과 탄핵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3%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진야 여러분들 법냐 세력과 합쳐가지고 탄핵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딱 까발려진 겁니다 더욱더 개강스러운 것은 이렇게 모든 시나리오가 나라가 거의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한 3분의 1 정도는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가지고 넘어졌고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뭡니까 총선이 끝나면 넘어졌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일본 말로 오아리마스라고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종언을 구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남한주로 좀 보고 동갑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양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을 지금 앞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병호 tv 방송은 오래 못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게 되면 거의 저도 방향을 선회하거나 아니면 접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탄압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테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시면 뭡니까 노골적인 탄압은 안 하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착으로 뭡니까 탄압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완전히 넘어졌고 총선 끝나면 3분의 2고 대선 끝나면 뭡니까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선거 4기 시력들이 비장의 무기를 이번에 시연을 한 겁니다 내가 틈이 이런 비장의 무기를 실험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2024년 총선 때 뭡니까 비장의 무기를 실험해 가지고 꼼짝 달상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까지 이번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덕표소를 훔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냥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그날의 뭡니까 흐를 치르는 방법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는 그런 조작수법을 동원했으면 그러면 아주 아팠을 겁니다 그때는 방어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이게 숫자 분석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상당 시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맞냐 옛날하고 방법을 새로운 걸 써놓으니까 안 맞았던 겁니다 한 6시간 만에 찾아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방송을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소개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러면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유력주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진짜 이 소위 선관위 선거범죄집단이 새로 구하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방법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부터 시작했을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낙선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뭡니까 일종의 핵폭단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번에 여러분 고맙게도 시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선거사기실에게 여러분들 뭐죠 진두지휘하는 그런 책임자였으면 이번에 그 무기를 안 꺼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내지 않고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서 여러분들 훈련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번에는 여덟 번째로 해 가지고 공병호와 제야전문가를 비롯한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들 추격을 따돌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총선에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맙게도 시운전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겁니다 이 친구들이 신종 사전투표사기수법을 도입했고 이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일곱 번의 사전투표특별수 조작 방법에 의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원래 기획한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구나 그걸 여러분들 이번에 시운전을 하고 선거 사기시력들은 제야전문가가 못 찾아낼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딱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까발리긴 겁니다 이 정도로 밝혔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못 막으면 그러면 뭡니까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이 정도로 밝혔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못 걸고 대한민국이 선거 사기시력들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되는 겁니다 선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나 덮는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도 죄가 이름 덮는 놈들이 조금 경할 건데 이렇게 민간인들의 이름들 뭐죠 불철주의하러 노력해 가지고 모든 걸 밝혀냈는데 이걸 덮으면 그거는 그거는 뭐 그야말로 거의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나경훈이 패배한 걸 보시게 되면 얼마나 위력전기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시는 거 아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죠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 한 7알 부정선거를 100%로 하면 70%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각 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격차를 벌려주는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밀어주거나 아니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조작을 확보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밀어주거나 모두가 뭡니까 격차를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누가 선거범죄집단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모든 선거에서 정상적인 투표는 차이값이 0에서 여러분들 이 봉오리가 두 개가 다 겹치는 일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조작을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한쪽을 마이너쪽으로 밀고 한쪽을 플러쪽으로 밉니다 이게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더블당하게 되는 분들 12.5%를 더하기로 해 주고 미래통합당의 12.5%를 마이너스를 시켜준 겁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이게 강서 보궐선거인 거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 이런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다가 삿갓을 종모양을 이런 씌우시면 딱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3% 미래통합당 플러스 13% 우편투표는 좀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합체가 26%를 조작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 자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 삐아사가 한쪽에 대해준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똑같은 겁니다 평균값이니까 여기다가 종모양을 씌우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4.15 총선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경원 후보의 선거결과입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일곱 개동에서 모두 다 나경원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최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이 수준은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완벽하게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누가 선거법전집단이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가장 중핵 핵심은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은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건 숫자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질이 그대로 그래프 하나만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여러분들 분석하게 되면 35% 그러니까 나경원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8543장 가운데서 35% 서울의 평균 조작값이 35%였습니다 4.15 총선에 6490표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수진 함께 플러스 6490표를 대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12,580표가 되는 겁니다 12,580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이수진이 당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조선선관위를 그냥 선거범죄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건데 왜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숫자를 조작해서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것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공장을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제아전문가가 35%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4번 5번 6번이 선관위가 사용한 조작공장을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재현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선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이수진이 6만 1406표 나경훈이 5만 326표에 가야 한 7000표 차이로 이수진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되기 이전 상태를 구해보니까 이수진이 5만 4916표 나경훈이 5만 9516표로 해 가지고 나경훈이 4만 4600표 차로 이긴 선거를 이긴 선거를 이수진이 여러분들의 한 8000표 차로 이긴 선거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이고 꼭 같은 짓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범죄집단이 우리가 여러분들 뭐죠 세금을 매겨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똑같은 동일 방식의 여러분들 조작 방식이 같은 조작규모로 활용이 되게 되면 나경훈이 살아남겠냐 나경훈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맨 위가 먼 거 아니까 4.15 총선을 조작하기 이전입니다 나경훈이 46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지 않으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차이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당일 46 사전 47 당일 50 사전 50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통계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범죄집단이 4.15 총선의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손을 댄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나경훈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5771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지금까지 해온 득표수 조작 방식입니다 득표수 조작 방식은 숫자를 만지기 때문에 그대로 덜미가 잡힙니다 이수진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60%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나경훈이 50% 이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을 얻었으면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5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7%로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4600표 차이로 승리한 나경훈 동작구월의 선거를 5771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5% 뻥튀기를 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로 여러분 나오는 것이 4.15 총선 보다 훨씬 더 큰 차로 나경훈이 패배합니다 7886표로 나경훈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당일이 45%인데 사전투표율이 60%입니다 나경훈이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인데 사전투표율이 35%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고 보시게 되면 이 숫자 어디 익숙하시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대 35%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5%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8%도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격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더 큰 폭으로 여러분들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힘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서울특별시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도 이렇게 맥없이 나가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대패합니다 서울특별시 49개 지역구 가운데 세 자리밖에 못 건집니다 국김당이 부정선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자리 58석 가운데 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한 자리도 못 건지는 겁니다 0인 겁니다 수도권에서 4자리를 거친 겁니다 4자리를 국힘당이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부정선거를 한 것이 어마어마한 이름들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를 알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인 명부도 없이 몇 명이 선거하는 조차도 모른 천도로 이렇게 뭐죠 예 인유한이를 불러서 혁신위원회를 한다 무슨 인재총 위원 영입당을 만든다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정소통이 뭐고 다 이런 거 뭡니까 그냥 쇼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그냥 선거에서 그냥 완벽하게 패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후보는 국힘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당대표가 된 건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2021년 6월에 대선 선거를 그냥 조작해가지고 그냥 이준석이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선관이 남조선 선관이 이런 선거범죄집단이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구라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ars 투표 이름도 선거결과하고 모바일 선거결과를 하면 모바일 선거결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 선관위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악한 세력들인 거죠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노예로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사회가 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게 노예사회가 되면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겁니다 내가 그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리스의 이런 전통적인 부자들 여러분이 제클린 오나시스하고 결혼했던 여러분들 오나시스가 큰 여러분들 해운에 쌓이 리스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인 뭐죠 해운선박에 리스에다 들은 대부분 누군가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자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식들은 다 밖에서 교육시켰을 것이고 밖에 해외 자산도 많을 것이고 정치하는 놈들이 여러분 귀찮게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씩 모이주면 그냥 그렇게 해서 공생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이크로 가장 밑바닥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국힘당이 어떻게 대표하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경원도 대표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이 대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원래 자료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야 전문가 작업을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여기에 7.50%에다가 80%를 넣거나 5%를 넘으면 되면 모든 수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우리 함께 여러분들 요청해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하면 컨설팅도 해 줄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당신들이 5% 조작하게 되면 몇 프로 나오고 선거구 어디 어디에는 좀 더 표를 많이 쑤셔 넣어야 되고 이길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7.50%가 변수이기 때문에 그걸 8% 올리고 8.5% 올리고 이런 5%를 낮추고 하게 되면 모든 수치가 다 바뀌어 가지고 나경원하고 여러분들 이수진 사이에 표격차가 얼마나 생기고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뭡니까 몇 표 차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건 다 개선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완전 내가 볼 때는 그냥 숫자 그냥 노름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를 볼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막아야 될 예당과 윤 대통령이 너무나 여러분들 무심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정말 참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